안녕하세요 말해 친구들 쏘니가 네 오늘은 갑작스럽게 어제 엄마의 전화를 받고 인천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엄마랑 친호과랑 친척이랑 다같이 바다에 조개를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엄청 와요 날씨 운이 더럽게 없죠? 원래 비오면 날씨 운는거야? 나는 이런날 먹으면 안돼 우리 뭐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먹어 내가 먹고 엄마는 엄마가 먹고 싶다고 한 거를 형이 기억해서 한 줄 알고 감동 먹었던데 내가 아까 대기했어 내가 아까 대기했어 자 지잼 깔아줄게 빨리해 아니야 저작권 아 진짜? 회사에 보낼 수 있었는데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했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갑시다 소래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바라 이 친구들 엄마예요 추워서 오늘 비고 오고 고른다 해서 맞아 비오는 날 조개 먹으면 식중독 걸린다 해가지고 급 장어집으로 바꿨어요 바꿨어요 장어로 어떡해 아쉬워서 엄마가 조개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장어도 좋아해 아쉽지?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뭐 여기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다 같이 뭐 짜고 쳤는지 저한테 세상 잘 먹을게 이러더라구요 장어 한턱 낼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우와 우리 엄마 우와 이러려고 날 불렀나 싶고 내가 내도 되고 엄마가 또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내지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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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입고 왔는데 어서 어? 오빠랑 나랑 오늘 커피 패드이네 저거 읽어보고 좀 뭐예요? 저거 여러분 등이 트실까따기 기다려주세요 등이 트실까따기 기다려주세요 등이 트실까따기 기다려주세요 등을 노트에 꽂으세요 아니 오빠 왜 이러고 다닌지 모르겠어 진짜 머리 왜 저러는 거야 나? 이게 등이고 이게 배이겠지? 네 이것도 다 콘텐츠지 뭐 이 무부가 나의 콘텐츠를 위해서 야 그것도 빤듯이 얼마나 빤듯이여 얼마나 빤듯이여 이렇게 한잔 어제도 술 오늘도 술 내일도 술 언니는 성이 뭐예요? 성도 불렀어? 성 안되는데 맨날 그냥 아미언니 아니언니 하니까 언니 내 성 알아요? 당연히 알지 어? 마켓은? 며칠 좀 더 아? 네? 알겠지? 며칠 오오오오 쒸 땄어 저 소맥 잘 못하는데 네 이거 뭐 여기 맛집이에요? 맛집 맛집이 뭔지 뭔지? 육부에 잘 쌓아 잘 쌓아 야 웃겨 무슨 맛? 소슐랭님 꼬리들셔야죠 아까 꼬리 탔던데 뭐 하하하하 재만다 무슨 노래야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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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그래서 나도 그냥 또라이처라서 살려고요 내가 초석에 살아봤자 나한테 이득 들어오는 게 없는 거 같아 이선아 너 이미 글렀어 나 배불러요 진짜 배불러지? 갔다 왔어 엄마 많이 먹어 빨리 먹어 같이 같이 입술색이 어울리시네요 어머니 상큼하네 배불러 먹었나? 배불러 아니 식사 끝나고 왜 좀 더 공격적인 식사를 하려고 해? 지금 밥을 먹고 우리 밥을 안 먹었잖아요 밥을 먹어야지 밥을 우리 엄마 대단해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성공 저거 밥 먹게 밥을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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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사람이 윗사람이라서 윗사람이 윗사람이라서 윗사람이 윗사람이 윗모부한테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배는 얼마나 찌시려고 하죠 그냥 그래서 바른 거야 이게 우리가 알아서 좋아서 먹어야 살이 찌는데 엄마가 자꾸 우겨 넣으니까 엄마가 식욕이 왕성하시구나 엄마 안 먹고 뭐 했대? 죽으셨나 봐 내가 죽었어 라디오 내가 죽게 또 하나 먹고 하게요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왜 울어? 울으란 말이야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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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뭐 야ateur 야 ㅋㅋㅋㅋ 야 Parent 너 쓸모였어 왜 이래요? 알바생입니다 긁으면 잘 못 입고 되네 저런 바스카래 삼촌이네 오빠가 아니라 오빠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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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여기는 한신뽀차 백종류 한신뽀차는 이제 또 한신 닭발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그래? 그냥 먹었어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맛있다 이게 이제 단무으 아 매콤해 아 너무 맵다 잘 왔네 응 잘 왔네 응 여기서 아직까지 춤도 하고 있어서 난 이것도 먹고 싶어가지고 사실 강해가지고 다 서비스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그냥 마른 거 아니야 화면에서는 왜 안 말려 보이지? 화면이니까 화면에서 원래 엄마도 뚱뚱이 보여 너 너무 말랐어 원래 엄마가 말랐는데 딱 말라 보이는 거 같아 옛날에는 고조개 멀고 있는데 요새는 고조개 밑에 줄까지 보이잖아 말랐다는 거야 그만큼 너무 말랐어 저 옛날에는 고조개만 보이는데 지금 왔어 많이 말랐어 많이 말랐는데 너무 말랐어 말랐어 자기가 자기 뼈 때리고 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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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실까?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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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건배 건배 엄마 신났어 혜선이 코인노래방 혼자 가잖아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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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너무 신났어 아들하고 딸하고 저타하고 감독하고 엄마 이 영상 올라가도 되는 거 맞지? 아니,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안 되지 정인노래 무슨 게 빠질 거야 갑자기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 칙칙칙칙칙 빨파졌어 유산해 미결묵에 남은다면 예, 저는 막차가 이제 고시라 막차 타고 갑니다 네, 여러분 더 놀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더 놀고 싶은데 선약이 있다 그래 지금 아쉬워요 아, 아쉬워요? 추워서 묻었어 추워서 빨리 들어가 이제 그래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엄마 나 주머니 손 좀 빼자 응 안녕 안녕 해바랜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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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해봐요 안녕